야 다시 봐봐라 그래 운동하게 빨리빨리 움직여 둔해가지고 걸음걸이 봐라 넌 뭐야 내 복이야? 한라봉 소션이에요 한라봉? 어 멀리서 내 복인 줄 알았대 들어와 들어와 자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저 사실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 아 왜 달려? 바로 뭐야 바로 어쩔 수 없이 헬스장을 열다 보니까 운동?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뭐야 이건? 너 다리 걷어봐봐 아유 야 뭔 차이야 그게 아 차가 많이 빠졌네 아 더운 원장님이 더 굽네 야 이거 어제 떡볶이 뿌려먹은 멸치랑 똑같이 생겼네 야 너는 야 이거 프로틴 용달치 넌 하체해라 일로와 왜 앉아있어 너 요즘 프로틴 멸치야 알았어? 야 치즈 일로와 치즈 너 치즈 수술 다 끝났어? 네 한 달 넘었지? 네 한 달 넘었어 너도 이리 와 자 다시 시작해 자 이제 거짓말 치우고 거짓말 치우고 야 잘 올려야 되는데 잡아줘야 돼 이제? 뭐하는 거야? 뭐 이것도 못 올라가 지금? 야 이 데이XX 돼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무거워서 빨리 올려 잡아줘 원래는 몇 개씩 하던 분이죠? 뭐 한 열 개 이상하죠 근데 지금 한 개도 못하는 거예요? 네 트레이너분들도 이렇게 안 하면 바로 저렇게 되는구나 네 바로 저렇게 되는구나 아 똑같이 아 쇼를 해라 둘이서 둘이서 쇼를 해 아 자 올려 쟤 안 나갈 거야 나 나갈 겁니다 빨리 올려 올려 손 좀 넣기 그냥 그렇지 올려 좋아 좋아 트레이너는 보이는 직원이잖아요 다닌 발리 해야지 트레이너는 그래서 올라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더 올라 힘줘야지 더 더 올라오네 더 무서워 빨리 올라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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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야 다시야 다시 있어 네 눌러 우와 속아서 자 해봐 이거 오랜만에 해도 될까 해봐 할 수 있어 치즈 네 하이 오케이 올려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할 수 있어 빨리 다다다다다다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치즈기니까 다다다다다다다 좋아할 수 있어 치즈기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할 수 있어 잘했어 잘했어 야 멸치 이리 와 더 올려 더 올리라고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할 수 있어 더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다시 오픈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네 회원님들한테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맞습니다 근데 모범이 맨날 그런 모범이 하나 누가 너한테 티티 받겠어 혹시 프로티비 경험은 떠나신 건 아니에요?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아까 정태랑 뭐라고 얘기했냐? 응? 너 아까 정태랑 뭐라고 얘기했냐? 어? 아우 기쁘지 아주 아 여전하시네요 예? 아까 정태랑 무슨 얘기 했어? 저기 앞에서 마지막에 어 기쁘신 아저씨 아니에요 뭔 말도 안 날 상황이 없네 하지 말라 야야야 근데 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또 기억이 안 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 여기 엎드려 발입해 이 비대방이다 빨리 해 빨리 해 선수들이 감독님을 뭐라고 생각한 뭐라고 해 좋게 얘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 봐 오 똑같네 이야 인생이 저런 느낌이구나 저런 느낌이 아니 그 꽁쳐서 얘기하면 궁금하긴 하죠 근데 양반장님이 저 정도는 안 되었거든요 김 감독님한테 지금 나쁜 것만 지금 배우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반성하라고 세 분을 나란히 앉혀놨는데 서로 나쁜 것만 배우면 어떡합니까 좋다고?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비대방도 별로죠 당연하지 방까지 부르지는 않아요 거의 키를 재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에서 부르는 건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근데 저희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운동하면서 가리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 그거는 거의 고문 수준이죠 아이 저는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런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잡어 앞에 들어 들어 어 본인이 날아갈 뻔했어 들어 더 들어 더 올려 더 들어 더 들어 빨리 더 들어 야 아까 뭐라 그랬냐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네 무게 올려 더 들어 빨리 다리 안 펴? 다리 또 빨리 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구워? 아 진짜 집애하다 진짜 저 날 저 운동 끝나고 시기 아 이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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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람 모르는데 김남동은 안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보다 심한 거 같아요? 아니 본인 거 보고 배운 건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심하셔요 네 뒤끝이 좀 있으신 거 같아 아 나는 한 번만 물어봤다 그냥 한 번만 뭐 물어볼 수 있죠 사람이 앞에 잡아 앞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줄게 뭐라 그랬어 뭐라고 얘기하냐 약간 방학개비 같이네 진짜 모르겠네 방학개비 뭐라 그랬어 과장님이 아침부터 일찍 나오신 거 처음 보고 왜 걸레 잡고 저러고 계시지 아 부럽다 절대 저러실 분이 아니신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아 힘들긴 힘든가 보다 네 진짜입니다 들어 과장님 솔직하게 말해도 이거 웃긴 건가 아니 쉽게 한 거 확인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아 이게는데 어 그렇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내 손에 힘 안 내야 어 어 어 어 아, 뭔지 알아, 저거.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지금 이리 들어간다. 야, 이거 괜찮은데? 다시 반대로 잡아서 올라가 봐. 그렇지. 반대로 잡아서 올라가? 그렇지. 봄비, 그렇지. 봄비, 그렇지. 몰라. 그렇지. 공성이 있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늘 개발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존비업? 존비업? 존비업. 존비업 어때? 멋스럽게 존비업.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그렇지. 올라와. 아, 저 진짜 힘들어, 저 진짜 힘들어. 오! 뭐지? 그렇지. 그렇지. 다시 올라와. 그렇지. 올라오라? 안 된다. 올라와, 한 번. 아, 잡히는 거. 잡아 보이게. 제가요? 내려가요. 저 하면도 안 될 텐데. 내가. 제가. 경문어. 아,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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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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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우.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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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손님이 오다 봐요. 뭘까요? 어? 뭐 오시지?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운동하러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좀비요. 오케이? 우리 한번 해봐. 어, 이제 한번 해주세요. 어머님이 오셨는데요? 누구? 아, 어머님이에요? 아, 어머님? 오랜만이야, 우리 아들. 아들이 제 오픈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오셨나 보네. 아이고, 몰래 오신 거군요. 예상은 전혀 못했어요? 네, 전혀 못했어요. 걱정되셔가지고. 저런 보고 싶어서 왔어. 저런 4살이 첫 집을 사서 어머니가 좀 힘들게 계속 사셔가지고 드렸죠. 어머니 선물로.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저를 다하고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또 걱정하실 게 있어. 어떤 본인은 누가 오신 거야? 누가 오신 거야? storyteller님. 우리 반지점은 공장에 대해서 are we going.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